아름다움을 깨우는 시간, 오늘도 건강한 아침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움직이기도 귀찮고, 또 앉아있다만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많이 붙게 되는데요. 오늘 할 동작은 하체 라인을 잡아주면서 탄력적인 엉덩이 라인을 만들어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은 어깨 위로 올려놓고 조금은 연속 동작으로 들어갈 거고요.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게 스쿼트 자세로 앉은 다음에 올라와서는 오른발을 뒤로 빼서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려가요. 다시 올라와서 스쿼트 자세 올라오고 반대 왼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자세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네,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서 들어가시고요. 발을 뒤로 뺄 때는 최대한 멀리 가시는 게 동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 입을 만드는 오늘의 자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애플 입을 만드는 오늘의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